그림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대박을 외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려는 입력장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입력장치는 마우스, 키보드, 오디오, 웹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센서들 역시도 입력장치가 될 수 있어요. P5.js 레퍼런스의 이벤트로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마우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키보드와 상호작용 그리고 터치 디바이스, 스마트폰 같은 게 터치 디바이스거든요.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여기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레퍼런스로 들어가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예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시면 흔드는 속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흔드는 것과 관련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또 D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캡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크리에이트 캡쳐는 오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입력 정보를 캡쳐해서 역시나 여러분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들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림 그리는 법, 애니메이션을 하는 법을 압성한다면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두근거리시나요? 시작해보자고요. 저는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이 화면에 그려지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뭘 쓰면 될까요? 이 중에서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써클. 첫 번째 자리는 X 좌표죠. 여기에 마우스 X를 넣고요. 마우스 Y를 넣고 100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원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와,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걸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은 너무 크니까. 100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랜덤한 크기의 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기 마우스 X에다가 여러분이 랜덤 값을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 랜덤 값은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4의 값인 거예요. 자, 그리고 Y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랜덤이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50 정도로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불규칙한 느낌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좀 더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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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